지금부터 동기, 비동기라는 것이 코드 레벨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Node.js의 공식 매뉴얼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8.1이거든요 다른 버전은 거의 비슷하니까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파일을 핸들링하는 모듈이 파일 시스템인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파일 시스템, fs라고 하죠 그럼 여기 쭉 들어가서 보면 해보세요 뭐가 될 건가? 파일 시스템에 링크, 링크 싱크 LSTAT, LSTAT 싱크, MKDIR, MKDIR 싱크 뒤에 싱크가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뭘 해볼까요? Read 파일 우리 해봤죠? 그리고 Read 파일 싱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Read 파일은 그 형식이 패스, 경로가 나오고요 옵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콜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Read 파일 싱크는 어때요? 패스가 있고 옵션이 있는데 콜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통해서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죠 저는 싱크 디렉토리에다가 syntax 디렉토리죠? 싱크.j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sample.txt라는 sample 파일을 만들어 거기다가 b라고만 적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js에서 제가 파일 read와 파일 read 싱크를 비교해 보여드릴 거예요 fs는 requirefs를 통해서 fs 모듈을 불러와서 fs 변수가 변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저는 fs 파일 싱크부터 해볼까요? 파일 read 싱크부터 할까요? 파일 read 파일 싱크부터 살펴봅시다 fs.read 파일 싱크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sample.txt인데 저는 syntax 바깥쪽에서 명령을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syntax.sample.txt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을 코드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utf 8이라고 해야지만 글씨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기 전에 저는 실행되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그래서 첫 번째, console.log.a라고 해서 얘가 먼저 실행되면 a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esult 결과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sample.txt 안에는 b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b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onsole.log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쳤을 때 a, b, c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b는 누구예요? 여기 sample.txt 안에 있는 얘인 거죠 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작업한 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는데 어디가 바뀌냐? 여기 fs-read-file-sync가 없습니다 sync가 있으면 동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명령이고요 sync가 없으면 비동기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없는 걸 선호한다는 뜻이죠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node.js가 만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node.js의 문서에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세 번째 자리에 callback이라는 것이 오도록 적혀있어요 자, 그리고 callback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돼요 result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함수인데 함수가 왜 저렇게 사용되지? 아직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read.py.sync는 return 값을 주는데 read.py는 return 값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함수를 세 번째 인자로 줘야 돼요 그럼 node.js가 이 파일을 읽는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세 번째 인자로 준 저 함수를 node.js가 실행시키면서 첫 번째 인자에는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인자로 제공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파일의 내용을 인자로서 공급해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콘솔 리조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제가 얘를 실행했을 때 얘는 어떻게 실행됐어요? A, B, C가 순차적으로 실행됐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A, C, B가 나왔습니다 즉, 얘가 실행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될 것인데 그 결과를 가져오기도 전에 바로 C가 실행이 되고 얘는 얘대로 동작하고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가 나중에 실행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기적인 것과 비동기적인 것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Node.js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너무 코드가 복잡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성능이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심플한 이해하기 쉬운 동기적인 처리를 하시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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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